그것이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한 번 얼마나 여러분들 전산을 이용해서 도와줬는데도 실패했는가 그것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후보는 아주 그렇게 MBC PD 수첩 작가를 하다가 입신한 1960년생 아주 운동끝들하고 친숙한 게 깊겠네요 이정근 후보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 여러분들 세세하게 제야 전문가 분석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민디님이 여러분들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그린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하고 서초구에서 맞붙었습니다 표도 어마어마히 훔쳐갔네요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의 18% 정도를 윤희숙 후보한테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한테 전산 프로그램에 더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플러스 13에서 플러스 18%입니다 국가혁명당의 신방호 후보가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출마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방배 4동 미래통합당 윤희숙 마이너스 14.6 이정근 플러스 14.5 방배 1동 미래통합당 윤희숙 마이너스 18%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플러스 18.2% 미래통합당 방배본동 마이너스 14.8% 이정근 플러스 14.8% 방배 4동 미래통합당 윤희숙 마이너스 15.3%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15.3% 방배 3동 윤희숙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6% 플러스 12.6% 정확하게 양쪽에 마이너스 퍼센테이지하고 플러스 퍼센테이지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의 동별로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와 함께 옮긴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을 이만큼 했을 일은 없고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군인들이 열병식 하듯이 양쪽의 수치가 일치합니다 자먼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의 윤희숙 후보 마이너스 15.3%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5.5% 여기 15.5%가 여러분들 조금 높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혁명당의 신방호 후보가 조금 더했겠죠 그 다음에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후보 반포본동 마이너스 17.5%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플러스 17.5%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투표는 0에서 3% 정도 차이값이 나와 있는데 모든 동에서 당일 투표는 미래통합 윤희숙 후보가 압승을 하고 사전투표는 모든 동에서 조금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가 압승을 하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윤희숙 후보와 함께 패배한 것이 바로 이번에 뇌물 스스로 영장 청구가 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겪었던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재자, 자먼동, 관내당일, 반포동, 관내당일, 반포일동, 관내당일 이게 표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모든 득표수가 손을 댄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조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당일 투표는 진짜고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관외사전투표 다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만든 겁니다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은 만든 숫자를 발표한 거죠 얼마나 만들었냐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절반이 있는 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초구 갑의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3명이지만 1명을 빼고 2명만 이름 담았습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수, 윤희숙 후보가 얻은 득표수 이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선거 데이터의 정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윤희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동별로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줬다 바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것이 걸려든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19%를 훔쳐간 겁니다 19%가 20%가 아니고 19%를 훔쳐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작값을 19%인 거죠 이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이게 정상투표 자료가 아니고 만든 자료인데 윤희숙이한테서 19% 사전투표 득표수의 19%를 빼앗아서 이연근 함께 더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이와 같은 여러분들 뭐죠 소위 선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9% 빼앗아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19%를 토해내게 만들고 윤희숙 후보가 빼앗긴 19%를 더해줘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인 겁니다 이건 제야전문가 추정치고 이거는 선관위 발표된 자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보시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에 이정근 후보는 188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188표가 아니고 122표를 받은 겁니다 122표를 받았는데 윤희숙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18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189표가 아니고 499표를 받았는데 499표를 189표로 줄여서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는 555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서초구만 부여하신 분이 많고 보수 성향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외 부재자 투표가 윤희숙이 한 표밖에 많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투표를 손을 댄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부유하고 보수층이 많은 서초구 갑에서 이정근 후보가 5553표 윤희숙 후보가 딱 한 표만은 5554표가 어떻게 나오죠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물럭 등심도 아니고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다시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5553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식표를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19%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 보완하니까 이정근 후보가 5553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3399표를 받았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5553표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는 5554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5554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7706표를 받은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가장 보수적인 보수적인 그런 지역구에서 어떻게 제외국민 투표 이름들하고 간의 사전 투표가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꼭 같은 표수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지금 국회에서 뭡니까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반포 본동의 관내 사전 투표 보시죠 이정근 민주당 후보는 1104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정근 후보가 실제로 받은 것을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몇 봅니까 612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윤희숙이 표에 492표를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몇 표를 만들어준 겁니까 1104표가 된 거 아닙니까 윤희숙 후보는 1444표를 받았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제야 전문가 이름 추정치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윤희숙 후보가 이런 빼앗긴 표를 다 더해 줘가지고 진짜로 윤희숙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936표를 받은 겁니다 1936표 가운데서 492표 492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정근 함께 줬기 때문에 1946표 가운데 492표를 빼니까 선관위가 자료 발표한 1444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뭐 그냥 그냥 선관위 자료에서 막 다 손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새로 만든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것이 이번에 서초구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야 전문가 날 밤을 새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뭡니까 죄다 동별로 뭐죠 표를 빼앗아가지고 19%를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표를 이렇게 가짜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있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뭐 하는지 잠자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송 탄압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말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안심해요 참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니까 방송을 아예 못 보도록 하니까 방송만 못 보게 하는 거야 구독자수도 막 빼니까 찬당가 알아 다 윤석열이 당선되는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분석해보니까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9% 훔쳐간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초구 갑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47,627명인데 47,627명의 19%에 있는 9,049표를 윤이수가 함께해서 사전투표에서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권이 함께 여러분들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빼앗고 여러분 더해준 것을 다 원위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 보는 이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정권 씨는 원래 사전투표에서 26%밖에 득표를 못할 사람을 45% 득표한 걸 선관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표를 19%대로 이렇게 쑤셔 넣어줬습니까 윤이숙은 원래 정상선거에서는 70%를 받을 사람이 표를 빼앗겨가지고 51%밖에 못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3번 밑에 있는 것이 가짜 총득표수 6번 밑에 있는 것이 진짜 총득표수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람 1, 2,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정권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30%인데 어떻게 이러면 당일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3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 45% 어떻게 나옵니까 15%나 쑤셔 넣어줬네 전산으로 이용해가지고 서쪽 국민들이 다 정신이 뭡니까 혼미하더라도 당일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뭐죠 윤희숙을 68%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45%까지 뭡니까 이정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IM 조작 IM 사기 딱 나오잖아요 윤희숙은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68%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51%가 나옵니까 17%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정상선거는 0에서 3 정도 사전투표 지지도 하고 당일투표 지지도 갖다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다 조작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해명 못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를 받아도 해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손을 대지 않은 신방호후보는 똑같은데 손을 댄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선관위 자료가 이렇게 작업들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결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산수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밝히니까 박진도 해임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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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